오 지민! 요 브로! 왓츠업 브로! 앉아고 뭐해? 앉아고 뭐해 앉아고 뭐해 아 이제 아티스트 채팅이라는 게 생겼네 오 지민 지민 일어났어? 잘했어 잘 잤어? 나 이제 잘 거야 응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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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맞나? 여러분 저 최근에 아니 최근에 가면 예전에 귀 뚫은 거 있죠? 귀 뚫은 거 오늘 그 귀걸이 샵 가가지고 다시 다 뚫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체인 있어 이렇게 보여? 과한 거 과한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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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이제 동시 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또 뚫고 왔어요 뭐야?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지 그치? 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긴 해 응 아니 근데 형 푸산 뭐야? 푸산 뭐지? 마스크 끼고 그 옆에 누구야? 안 보이는데 진짜 겁나 웃겨 회사에서... 빨리... 빨리 더... 그냥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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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웃기네 나와 그냥? 나와버려 그냥? 그냥 확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귀찮아 솔직히 왜? 머리가 감당이... 감당이 안 되네 모자를 하도 쓰고 있어가지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운동 운동하고 너 2시에 나가더만 여자 이제 맞아요 2시쯤 나가요 나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싫냐 지민아 이리로 올래요? 그냥 같이 라이브 할까? 하면 해? 아니 내가 그리로 갈까? 내가 씻을 거 챙겨가지고 내가 그리로 갈게 지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? 같이 라이브를 할까? 지금 일어났으면? 어떻게 생각해? 나 진짜 가면 가 아니 형 뭘 때려? 날 때릴 거라고 나를 뭔 소리야 나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세요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내가 맞았으면 맞았지 장난 삼아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나 갈까? 나 진짜 가면 가 우리 같이 한번 라이브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? 웃지 말고 나 하면 해 진짜 갈게 주민아 대석 까먹었나 보네 진짜 가? 형도 아침에 심심하잖아 나도 심심해 네 갈까? 어떻게 생각해? 가야 마라 응? 대답해줘 Let me know, let me know 난 이 담요를 곧 할 것이다 볶음 보여주세요 전국 아침 먹자 형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? 나는 나는 내 일과 다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데 나 심지어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좋아 나는 그런데 뭐 침대 방향 이런데 어떻게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라이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미 보고 싶으면 하는 거야 생각나면 그냥 바로 키는 거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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